제임스 홀딩 추리소설 살인요리법 앙드레 디브아는 부엌 선반에 둔 요리법 카드 상자가 사라진 걸 보고 조카 딸 부부가 도둑질을 하려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 전엔 두 사람이 파리의 레스토랑을 차리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데 읍내에 식료품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요리법 묶음이 사라진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두 사람이 자기의 최고의 보물을 훔치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앙드레 디브아는 마르고 눈썹 숱이 많고 키는 보통이었다.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라 거의 대머리였다. 디브아는 농담삼아 자기 머리가 벗어진 건 여러 해 동안 실내에서도 모자를 써서 그렇다고 말하곤 했다. 요리사 모자 말이다. 디브아는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였다. 지금은 파리를 떠나 이탈리아 루치냐니오 시골마을에서 꽃을 심고 텃밭 채소를 가꾸며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부엌 선반 위 요리법 카드 상자가 있던 자리가 텅 빈 걸 보는 순간 디브아의 감정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놀랐다. 놀라운 다음에는 불신. 그리고 뒤이어 분노가 조금씩 끌어올랐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보다 좀 더 강하게 자기 조카 이본누에 대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본누는 죽은 동생의 딸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다. 이본누는 귀스타브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아니 정말 결혼하기는 한 걸까? 요즘 같은 성개방 시대엔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지. 아무튼 이본누는 지금 여기 루치냐니아노의 귀스타브라는 남편과 함께 와 있다.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아레초에서 여기로 왔다. 여행삼아 이탈리아 일주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베니스, 밀라노, 볼로냐, 피렌체, 로마 등을 돌아본다고 했다. 아레초에서 루치냐니오가 멀지 않으니 13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앙드레 삼촌을 찾아가 남편을 인사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고 이본누는 말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안타깝게 멀어진 가족 간의 유대를 다시 강화하고 싶었다고도 했다. 앙드레 듀브아는 물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조카를 다시 봐서 기뻤고 조카 사위를 만난 것도 반가웠다. 은퇴하고 은둔 생활을 하던 차에 한동안 두 사람과 같이 지내게 된 것도 좋았다. 실상 앙드레는 쓸쓸하게 살고 있었으니 말이다. 비쩍 마른 어린아이였던 이본누는 활달하고 육감적인 여자로 자라나 있었다. 갈색 눈과 금발 머리가 마치 북부 이탈리아 귀족 같았다. 물론 앙드레는 속으로 그 금발이 원래 머리 색깔일까 하고 생각해 보긴 했다. 실제로는 프로방스 출신이지만 프로방스 여자들의 짙은 라틴계 외모와는 거리가 먼 이본누였다. 말할 때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도발적이었는데 앙드레는 자고로 여자 목소리란 저래야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귀스타브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덩치 큰 촌사람 같달까? 곰처럼 뒤뚱거리며 걸었고 이름과 어울리는 억센 스칸디나비아 억양으로 말했다. 앙드레는 생각했다. 귀스타브는 외모나 매너가 아주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겠군.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였다. 삼촌답게 조카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최대한 너그러이 생각하려 했다. 이본누가 귀스타브를 선택했다면 귀스타브를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낀 거지만 귀스타브의 조그맣고 감정이 없는 진흙탕 빛깔의 눈동자는 너무 가운데로 몰린 편이고 땀냄새도 역하게 풍겼다. 앙드레는 두 사람에게 같이 지내자고 했었고 선뜻 낡은 농가에 하나밖에 없는 침실을 내주었다. 앙드레는 자기는 날씨가 좋을 때 밥을 먹기도 하는 현관 포치에 있는 소파에서 자면 된다고 했다. 이본누와 귀스타브는 앙드레의 초대를 냉큼 받아들였고 바로 렌터카에서 싸구려 가방을 내려 앙드레의 방에 들여놓았다. 그러고는 자기 집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앙드레 삼촌 이본누가 말했다. 오랜만에 뵈니 정말 좋아요. 게다가 이탈리아에서 만나다니 여긴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 싱그럽네요. 냄새나는 프랑스하고는 딴판이에요. 나도 널 보니 좋구나 이본누. 앙드레가 다정하게 말했다. 하, 남편도 데려오고. 앙드레는 귀스타브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몰랐다. 나도 네 말대로 냄새나는 프랑스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 마음이 무척 편안하구나. 앙드레는 이본누를 보며 웃음을 지었고 순많은 눈썹 바깥쪽을 장난스럽게 치켜올렸다. 귀스타브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어수선하고 어질러져 있었다. 전형적인 농부의 집이었다.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좁은 방 벽 위를 빼곡히 덮은 금속으로 된 장식 액자, 상장, 메달 등이었다. 귀스타브는 손을 흔들어 두 사람의 주위를 끌더니 물었다. 저것들은 뭐죠? 앙드레가 대답하기 전에 이본누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웃음길을 담고 말했다. 귀스타브, 읽어봐. 앙드레 삼촌이 전세계 미식가협회에서 받은 상이야. 귀스타브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상을 자세히 살폈다. 요리사였어요? 요리사요? 귀스타브는 앙드레에게 다가왔다. 설마 그 위대한 앙드레요? 파리의 쉐마리 앙투아네트의 앙드레? 그 앙드레? 어째서인지 귀스타브는 목소리와 달리 별로 놀란 것 같지 않았다. 어쨌든 앙드레는 고개를 끄덕이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 앙드레 맞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농부일 뿐이야. 보다시피 꽃과 채소를 기르는 늙은 농부지. 으흠, 거봐, 귀스타브. 앙드레 삼촌을 만나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잖아. 이 시대 최고의 요리사가 바로 우리 삼촌 앙드레라고. 귀스타브는 얼굴을 찡그렸는데 웃음을 지어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했다. 아, 정말 놀랐어요. 귀스타브가 거대한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하, 위대한 앙드레가 우리 집안에. 이본누는 벌떡 일어나 귀스타브의 손을 잡고는 빙빙 돌았다. 귀스타브의 둔하고 어색한 움직임을 보며 앙드레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고음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몇 번 돌더니 이본누는 남편의 손을 놓고 앙드레 쪽으로 몸을 돌리며 외쳤다. 삼촌, 재밌는 건요. 귀스타브도 요리사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한 집안에 요리사가 둘이라니. 이본누는 신이 나서 이번에는 앙드레의 팔을 잡고 빙빙 돌려고 했지만 앙드레는 웃으며 거절했다. 하하, 이본누 그만해라. 어린애처럼 놀기에는 난 너무 늙었다고. 앙드레는 귀스타브의 얼굴을 흘끗 보았는데 모인 두 눈동자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였다. 자네는 어디에서 일하나? 파리에 있나? 내가 아는 덴가? 지금은 자리가 없는 상태예요. 아, 저런. 운이 안 좋았군.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디서 일했나? 엑스에 있는 르로지 뒤로 쏘봐주요. 음, 좋은 곳이지. 내 기억에 내가 젊을 때는 수플레의 달팽이가 유명했지. 그런데 자네를 내보냈나? 놀랄 일은 아니지, 하고 앙드레는 생각했다. 이렇게 덩치 크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라면 맛없고 묵직하고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요리사 자신처럼 요리도 어딘가 섬세함과 균형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앙드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직업에는 늘 그런 위기가 오지, 귀스타브. 하지만 다행히도 그게 끝은 아니야. 곧 취직이 될 거라고 믿네. 음, 뭐 계획이라도 있나? 아, 맞아요, 삼촌. 코트다지루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들에 전부 이력서를 보내놨어요. 이탈리아에도요? 여행의 진짜 목적은 그거예요. 귀스타브는 라타베르나, 페니스, 아니면 마르티니, 사비니, 파파갈로, 올리비에로, 또 사바티니, 알프레도, 오스타디아, 델로서에서 면접을 봤어요. 음, 모두 최고급 레스토랑들이로구나. 흥, 그런데 전부 떨어졌죠. 그래서 어딘가에 우리가 직접 레스토랑을 여는데 지원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본누는 앙드레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대답이 뻔하지만 그래도 앙드레가 물었다. 면접에서 뭐라고 하던가, 귀스타브?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죠. 귀스타브가 상처받은 듯한 얼굴로 웅얼거렸다. 귀스타브는 이번 일을 재빨리 슬쩍 보더니 얼른 조그만 눈을 앙드레 쪽으로 다시 돌렸다. 특기가 필요해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돌려보내려고 그냥 하는 말이지, 앙드레는 생각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다. 음, 이해가 가네. 특별 요리를 할 줄 아는 요리사 한 명이 헐벗은 웨이트리스보다 훨씬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지. 앙드레는 또 눈썹을 실룩거렸다. 맞아요. 삼촌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삼촌의 명성도 그 이름난 특별요리 덕에 널리 알려진 거니까요. 제가 요리를 배운 코펜하겐에서도 견습 요리사들 사이에서 삼촌의 그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에가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유명했을 정도니까요.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에는요. 프랑스와 일세 수프라는 뜻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네. 앙드레는 비록 서툴을지언정 비행기 태우는 말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프에 불과한 걸. 수프에 불과하다고요? 그건 삼촌의 천재성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에는 신들이 마시는 음료예요. 그걸 만드는 비법은 세상에 오직 삼촌밖엔 모르죠. 오래전에 아버지가 삼촌 칭찬을 하면서 입이 닳도록 하시던 얘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열다섯 살이 되자 드디어 파리로 데려가서 쉐마리 앙투아네트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줬죠. 삼촌의 환상적인 수프를 맛볼 수 있도록요. 기억나세요? 하하하 기억나지. 네 귀엽던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와 삼촌 수프를 먹을 때의 느낌은요.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거 아세요 삼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 말고는 세상 어떤 것에도 관심이 가지 않게 되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빠져들어서 기꺼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본누는 애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보았다. 아 귀스타브 격정적 감정이 떠올랐는지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앙드레 삼촌의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에게 견줄만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당신 말 믿어. 난 앙드레 삼촌의 수프를 맛볼 기회는 없었지만 달걀이라도 한 번 삶아본 요리사라면 누구나 그게 최고라는 걸 알지. 앙드레는 그 말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느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일자리를 잃은 딱한 귀스타브에 대해 희미하게 동정심이 잃었다. 앙드레는 충동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하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의 비밀을 말해줄게.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거야. 소중한 동생이지만 이번에 네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사실 그 스프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사실은 물려받은 요리법인데 내 것이라고 말한 거란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앙드레를 바라보았다. 요리법을 물려받았다구요?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하하 내 아버지한테서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고 그 요리법은 거의 500년 동안 철저히 비밀을 지켜가며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만 전해줬지. 최초의 앙드레 디부아가 피렌체의 로렌초 메디치를 위해 처음 그 수프를 만들었을 때부터 말이다. 그때는 로렌초 메디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쭈바일 마그니피코라고 불렀지. 위대한 자의 수프라는 뜻으로 위대한 자는 로렌초 메디치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앙드레는 오랜 세월 지켜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며 어쩐지 기분이 후련했다. 앙드레는 활기차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니 원래 포타주 프랑스와 프루미에는 프랑스 음식이 아니란다. 원래는 이탈리아 요리사가 이탈리아 군주를 위해 만든 이탈리아 수프인 거지. 이본누는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손가락으로 꼬았다. 앙드레 디부아라는 이탈리아 요리사요?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 데이 보스치였단다. 프랑스로 이민하면서 프랑스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지. 프랑스로 이민을요? 왜요? 나처럼 일자리를 잃었나요? 귀스타브의 얼굴은 다시 우거지상이 되었다. 하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당대 최고의 요리사였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치 연회에서 쥬파일 마그니피코를 맛보고는 맛의 오묘한 조화에 매료되었다네. 다빈치는 밀라노에 있는 스포르차 가문으로 일하러 갔고 모로 공작에게 그 수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로 공작이 안드레아 데이 보스치에게 후한 월급을 제시하면서 밀라노로 와서 공작의 요리사가 되라고 했지. 안드레아는 제안을 받아들였어. 후에 레오나르도가 새로 구강이 된 프랑스와 일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건너가고 똑같이 역사가 한 번 더 반복되었네. 레오나르도는 프랑스와 구강 앞에서 쥬파일 마그니피코를 칭찬했고 안드레아 데이 보스치는 프랑스로 가서 구강의 요리사가 되었지. 그래서 쥬파일 마그니피코가 포타주 프랑스와 프루미에가 된 것일세. 네 이해하셨죠? 위대한 로렌초 메디치의 수프가 프랑스의 왕인 프랑스와 일세의 수프로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아는 상습적인 도박꾼이었고 늘 돈을 잃곤 해서 아들한테 물려줄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수프 요리법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 그 뒤로 우리 집안의 장자는 모두 유명한 요리사가 됐었던 건가요? 하하니 아무도 없었지. 나 말고는. 왜요? 퀘스타브가 물었다. 포타주 프랑스와 프루미에 같은 특별한 요리가 있다면 아무리 얼간이라도 유명한 요리사가 될 텐데요. 우리 집안에 얼간이는 없다네 퀘스타브. 하지만 조상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 조리법을 활용하지 못한 듯해 수프를 만드는데 무려 닷새가 걸리거든. 퀘스타브는 그제야 감명을 받은 듯했다. 닷새요? 하하 유명할 만도 하군요. 어 주제 넘은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게. 앙드레는 질문이 무엇일지 이미 짐작했다. 파리에 앙투아네트 레스토랑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삼십만 프랑이었네. 퀘스타브는 고통스럽기라도 한 듯 고음 같은 머리를 흔들었다. 어 단지 스프 요리법 하나 때문에? 그렇진 않지. 앙드레가 위험있게 말했다. 쉐마리 앙투아네트의 요리는 스프 하나만이 아닐세. 앙드레는 벽에 걸린 상패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표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프 하나만 가지고 유명한 요리사가 된 건 아닐세. 물론 그렇죠. 이본누가 서둘러 말했다. 퀘스타브는 무심함을 가장하려 했으며 말했다. 이제 그 조리법은 어떻게 되죠? 아들도 딸도 없으시잖아요. 조카 딸 하나뿐이니 이본누가 그 요리법을 물려받나요? 앙드레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구나 이본누. 유원장의 요리법을 국제미식가협회의 역사적 유물로 넘겨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 내가 죽은 뒤 공표해서 그 요리법을 알고자 하는 아마추어 요리사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했지.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 앙드레는 변명의 뜻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유원장을 작성할 때는 조카 딸이 요리사와 결혼하리라는 건 몰랐었지. 지금은 아시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실 순 없나요? 결정은 내려졌네.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의 요리법만 있으면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 어디든 날 요리장으로 고용할 거예요. 라투르 다르장이든 라본 노베르주든. 미안하네. 그럴 수는 없어. 그날은 그걸로 끝이 났지만 앙드레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을 설쳤다.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자기 침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웅얼웅얼 들려 나왔다. 아침 식사로 손님들에게 오믈렛 라스파유와 진한 커피, 얇은 토스트를 대접했다. 오믈렛 라스파유는 쉐마리 앙투아네트에서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에만큼이나 유명했던 음식이다. 귀스타브는 인정하기 싫은 존경심을 느끼는 듯 두꺼운 입술을 다시며 자기 몫을 먹었다. 앙드레가 말했다. 귀스타브, 생각을 해봤는데 일자리를 구하려면 특별 요리가 필요하다고 했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네. 앙드레는 식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위 선반에서 요리법 상자를 꺼냈다. 자, 어떤 요리를 장끼로 내놓고 싶은가? 무스드 멜롱제넬루소는 어떤가? 흔한 거잖아요. 귀스타브가 무례하게 말했다. 그거 만드는 요리사가 만명은 돼요.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넷뿐이지. 앙드레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카드를 꺼냈다. 바테드 바르뽀틴 앙상트는 독특한 요리라 미식가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걸세. 앙리 쿠르베가 만든 요리법인데 죽은 지 40년이 지났지. 나 말고 단 두 사람만이 그 요리를 재현해냈네. 여기 그 요리법이 있어. 귀스타브는 확고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소용없어요, 삼촌. 날씬해지려고 다들 난린데 고기 파이는 유행이 지났어요. 앙드레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럼 좋아. 송아지 등심 고기를 셜롯 소스로 대담하고도 독창적으로 요리해서 사람들 입맛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여섯 달이면 이름을 날리게 될 거야. 귀스타브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담하게 말했다. 포타주 프랑스와 프루미에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귀스타브는 자기의 이런 호언장담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들리는지 모르는 듯 했다. 포타주 프랑스와 프루미에의 요리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이본노와 저는 평생 삼촌께 감사할 겁니다. 앙드레는 탁 소리를 내며 요리법 상자를 닫았다. 미안하구나. 그럴 수는 없다. 여기에는 수프 요리법은 안 들어 있어. 그 요리법은 변호사한테 있는 유언장 말고는 오직 여기에만 들어 있네. 앙드레는 자기 이마를 두드렸다. 그러고는 요리법 상자를 부엌 선반에 다시 놓고 좀 갑작스럽게 읍내로 장을 보러 나갔다. 손님들에게 접대할 음식 재료를 구할 생각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와서 앙드레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6킬로미터나 걸었었던 것이다. 그때 앙드레는 자기 요리법 다발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도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늙고 감상적이 됐기 때문일까? 아니면 조카딸이 감히 스스로를 요리사라 칭하는 게으르고 기생충 같고 막돼 먹은 녀석과 얽혔기 때문일까? 암튼 간에 곧 분노가 슬픔을 억눌렀고 앙드레는 조용히 햇살 아래로 다시 나가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예상대로 곧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꽃밭 끝에 있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늘어져 있었다. 앙드레는 높이 쌓아올린 통나무 뒤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귀스타브는 앙드레의 요리법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꼼꼼히 살피는 중이었다. 진흙탕빛 눈으로 한 장 한 장 집중해서 노려보았다. 앙드레는 나무에 기대어 앉아 남편을 쳐다보는 이본누에게 귀스타브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틀림없이 다른 요리법은 여기 다 있다고. 수백 장도 더 돼. 이본누는 비웃듯이 웃었다. 자기 삼촌이 국제미식가협회니 뭐냐 하는 헛소리할 때 그 말 믿었어? 귀스타브가 콧방귀를 띄었다. 늙은이가 속이 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 거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1년에 30만 프랑짜리 요리법을 멍청한 미식가협회에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 공짜로? 가장 돈을 많이 내놓는 사람한테 요리법을 팔아치우려는 거겠지. 뻔하다고. 아니면 애인한테 물려주려나. 이 황량한 곳에 애인이 있다면 말이야. 이본누는 또 웃었다. 아하! 앙드라 삼촌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구나. 수프 요리를 못할 정도로 늙었으니 연애하기에도 너무 늙지 않았겠어? 그걸로 충분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펄펄 끌어올랐다. 아래초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 일엔 경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앙드레의 머릿속에만 있는 요리법을 훔치려 한다는 이유로 누구를 체포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앙드레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먼저 연장 창고이자 닭장으로 쓰는 무너져가는 헛간에 들렀다. 헛간 선반을 뒤져 조그마한 종이 상자를 찾아 부엌으로 들고 갔다. 이본누와 귀스타브는 한 시간쯤 뒤 집으로 돌아왔다. 앙드레는 밝게 두 사람을 맞았다. 그 지역에서 나는 드라이와이트 와인을 곁들인 양고기 스트로 차린 훌륭한 오찬 내내 앙드레는 신나게 떠들었다. 그러나 손님들은 앙드레의 재치 있는 말에 무뚝뚝하게 겨우 대꾸만 할 뿐이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았다. 와인잔을 비운 뒤 앙드레는 귀스타브에게 말했다. 내가 읍내 다녀온 동안 어디 갔었나 산책이요? 귀스타브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무척 더웠던 모양이네. 앙드레는 귀스타브의 진청색 셔츠에 땀자국을 보며 역겨운 냄새를 무시하려 애쓰면서 말했다. 아, 이탈리아의 태양은 지옥 언저리처럼 뜨겁네요. 귀스타브가 투덜거렸다. 앙드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격한 운동을 하면 죽을 수도 있네. 자네가 한참 지칠 정도로 돌아다니다 왔으면 좋았겠구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는 농담하신 거야. 그렇죠, 삼촌? 아니야. 농담 아니야. 앙드레의 말에 귀스타브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앙드레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기다리게. 앙드레가 말했다.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의 요리법을 알고 싶은 거지. 아닌가? 이본누와 같이 오늘 아침 그걸 찾느라 내 요리법 상자를 훔쳤지. 안 그래? 어머, 삼촌 요리법 상자 저 선반 위에 있잖아요. 산책에서 돌아온 뒤에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 그 안에 요리법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귀스타브가 끼어들었다. 아, 그 말씀하신 다른 요리법이 궁금해서요. 특별 요리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들이요. 어젯밤에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의 요리법은 거기 없다고 이미 말하셨잖아요. 하지만 내 말을 믿지 않았지. 그렇지 않은가. 귀스타브가 으르렁거렸다. 하, 더 이상 뜸 들이기 싫군. 그래요. 포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의 요리법을 원해요. 하, 필요하다면 훔치기라도 하려고. 필요하다면 죽이기라도 할 거요. 앙드레는 정말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떴다.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지만 차분히 말했다. 나를 죽이면 요리법을 얻을 기회도 사라질 텐데. 아, 바로 죽인다는 말은 아니지. 무슨 뜻인지 보여주지. 귀스타브는 두 걸음 다가오더니 앙드레의 의자 옆에 섰다. 귀스타브는 망치 같은 손을 치켜들었다. 살짝만 맛을 보여주지. 앙드레가 일어서려고 하자 주먹이 엄청난 힘으로 오른편 관자놀이를 때렸다. 순간 앙드레의 세상은 아득해졌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앙드레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있었다. 팔을 움직이려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손목과 발목이 침대 기둥에 단단히 묶여서 요리용 닭 같은 꼴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고개는 돌릴 수 있었다. 고개가 뻐근하게 아팠다. 고개를 돌려보니 조카가 침대 옆 흔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무심한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게 보였다. 그 뒤에 전화기가 코드가 뽑힌 채로 방구석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앙드레가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져 그 한 단어가 신음처럼 새 나왔다. 연기를 내뿜으며 이본누가 말했다. 안녕 삼촌. 귀스타브가 때려서 안 됐지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고집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귀스타브 말을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요리법을 차지하고 말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집안 유산이잖아. 난 삼촌 동생의 딸이고. 이젠 아니다. 난 널 모른다. 이본누는 담배를 든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소중한 요리법을 얻을 수 있다면 뭐 삼촌쯤이야 이러도 상관없을 것 같네. 아무튼 삼촌의 태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건 알아주면 좋겠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앙드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스타브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일어났군. 좋아. 산분을 줄 테니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그 다음 보타주 프랑스와 푸르미의 요리법을 이보나한테 불러줘.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라니. 앙드레는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얼른 떨쳐버렸다. 다시 한 번 죽음을 살짝 맛보게 해주지. 귀스타브가 말했다. 이번에는 훨씬 고통스러울 거야. 아, 알겠네. 그럼 요리법을 알려주면 그게 진짜인지는 믿을 수 있겠나. 직접 수프를 만들어 볼 거야, 이 집에서. 그러면 진짠지 알 수 있지. 나도 요리사니 그 정도는 알아. 게다가 이본누는 먹어본 적도 있잖아. 뭐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앙드레는 이본누가 무릎에 메모장을 올려놓고 볼펜을 든 걸 보았다. 힘겹게 앙드레는 떨리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진심은 아니겠지, 귀스타브. 진심이야. 불러. 싫어. 앙드레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시험했다. 이본누는 귀스타브에게 담배를 건넸다. 자, 보여줘, 자기. 이본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교를 떨듯 말했다. 귀스타브는 불이 붙은 담배 끝을 앙드레의 왼쪽 눈 아래에 대고 무신경하게 앙드레의 살을 짖었다.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미친 뱀장어처럼 몸부림을 치는 앙드레. 알았어. 귀스타브는 마침내 불타는 담배를 살에서 떼어 이본누에게 건넸다. 이본누는 무심하게 한 모금 더 빨고 구두 뒤축으로 눌러 껐다. 자, 준비됐으니 불러요. 이본누는 삼촌을 보고 웃으며 볼펜을 흔들어댔다. 앙드레는 이를 악물고 뺨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참았다. 정말이구나. 고문을 해서라도 요리법을 얻겠다는 거군. 아마 그런 뒤엔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 날 죽이겠지. 앙드레는 서글펐다. 귀스타브에게는 경멸만을 느꼈지만 조카 딸을 생각하면 뼈아픈 슬픔이 느껴졌다. 앙드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닭 육수를 먼저 내. 귀스타브의 조그맨 눈이 끈뻑거렸고 이본누는 팬을 빠르게 휘갈겼다. 살짝 소금 간한 물로 정확히 다섯 시간 동안 약한 불로 끓이고 걸러서 다시 데운 다음 식히기를 네 차례 반복해. 식힐 때마다 굳은 기름을 조심스레 떠내고 다시 데울 때마다 소금물 반 컵을 더하고 삼십팔분 동안 뭉근히 끓여. 이렇게 얻은 닭 육수 다섯 컵에 새끼 오리 세 마리를 기름기 없는 살코기만 넣고 약한 불로 다섯 시간 동안 또 끓여. 다시 거르고 다시 데우고 식히기를 네 차례 반복해. 전처럼 기름기를 걷어내고 다시 데울 때마다 살짝 간이 된 육수 네 큰 수를 더 넣어. 귀스타브는 입원 위에 어깨 너머로 메모장 위에 글이 적히는 걸 봤다. 어찌나 집중했는지 귀스타브는 숨도 쉬지 않는 듯 했다. 앙드레가 말을 이었다. 닭과 오리 육수를 마지막으로 걸은 다음 세 컵을 계량해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그리고 얇게 썬 오이를 여덟 시간 동안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작은 당근 세 개를 즙을 내서 넣어. 오이와 당근이 든 국물을 남은 육수와 섞어. 이 국물을 다시 불에 올려놓고 소금을 살짝 넣어. 오이와 당근의 채소 맛이 국물의 고기 맛을 압도할 때까지 끓여. 중요한 건 정확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맛을 봐야 해. 앙드레의 목소리는 복잡한 요리법을 읊으며 단조롭게 이어졌다. 재료는 자기 농장이나 읍내 청과상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당 육수에서 시작해 마지막 베이컨 조각에 이르기까지 스물여섯 가지 재료가 들어갔다. 요리법을 다 전하고 나서 앙드레가 말했다. 그게 내 요리법 전부야. 이제 풀어줘. 귀스타브는 앙드레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덧밭 뒤 우레에 있는 영계 세 마리를 잡아서 털을 뽑아가지고 와.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귀스타브는 앙드레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여기 오리도 있나? 어, 몇 마리. 남쪽 농장 경계가 되는 시내가에 있지. 좋아, 이본누. 오리도 세 마리. 어? 빨리!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앙드레는 묶인 줄을 잡아당겼다. 귀스타브는 담뱃불에 타서 안 그래도 쓰라린 뺨을 무심하게 주먹으로 갈겼다. 입 닫혀! 귀스타브가 내뱉었다. 레시피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볼 때까지. 이봐, 닷새나 걸리는데. 앙드레가 애처롭게 말했다. 귀스타브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나가버렸다. 앙드레는 귀스타브가 부엌 냉장고를 뒤지고 식료품 잔장, 양념 선반, 깡통들을 살피고 싱크대 아래에 넣어둔 구리 소스팬과 냄비를 덜그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밤이 깊어서야 피로감이 상처에서 오는 아픔을 눌러 앙드레는 잠에 빠져들었다. 놀랍게도 앙드레는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곤히 잤다. 눈을 떠보니 온몸 근육이 뻐근했고 자는 동안 몸을 묶은 끈은 잘려진 것을 보았다. 앙드레는 기지개를 켜고 신음을 하며 몸을 돌려 일어났다. 두 걸음 걸어 조그만 방을 가로질러 문이 단단히 잠긴 걸 확인했다. 결박을 풀어준 대신 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그래도 침실에 딸린 구식 변소는 쓸 수 있었다. 집안은 닭 삶는 냄새가 진동했다. 앙드레는 문에 대고 외쳤다. 나가게 해줘 안녕 삼촌 이본누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그랬을 리가 있나? 귀스타브는? 없네요. 없는 재료를 사러 갔어요. 음, 닭 냄새가 나네. 그럼요. 육수 만드는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밤새 했다고요. 아침 먹을 수 있나? 귀스타브가 오기 전에는 안 돼요. 미안하네요, 앙드레 삼촌. 그러나 쾌활하고 속 편한 목소리로 보아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 부엌에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닭과 오리 고운 국물 냄새가 뚜렷이 났다. 앙드레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침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정오쯤 빵과 커피를 갖다 주었고 귀스타브는 신이 나서 오이를 넣을 단계가 됐다고 알렸다. 앙드레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기다렸다. 새벽 3시 열쇠로 잠긴 문을 여는 소리가 났고 이본누가 방에 들어왔다. 상촌! 도와줘요, 제발! 귀스타브가 아파요! 앙드레는 몸을 일으켜 이본누를 보았다. 귀스타브가 아파! 앙드레는 이본누의 말을 따라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얼굴에 아무런 표정을 떠올리지 않았다. 심각해요! 갑자기 격렬을 일으켰어요! 죽을 것 같아요! 부디 제발 도와주세요! 앙드레는 일어나서 낡은 가운을 일부러 천천히 걸쳤다. 그러고는 조카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이본누는 걱정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딱 할 정도로 기가 죽었고 후회하는 기색이 영역했다. 귀스타브는 부엌 바닥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는 중이었다. 부엌 불빛 아래에서 귀스타브의 얼굴이 누렇게 보였고 식은 땀이 줄줄 흘렀다. 앙드레가 오자 고통에 가득 찬 튀어나올 듯한 눈을 앙드레에게 돌렸다. 앙드레는 화덕을 보았다. 앞쪽 화구에서 소스팬이 뭉근히 끓고 있었다. 오이 마리네이드를 넣은 육수가 분명했다. 귀스타브를 무시하고 앙드레는 조카를 보았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빛이 미친 듯 흔들렸다. 이본누가 우는 걸 보고 앙드레는 놀랐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가슴팍으로 떨어졌다. 조카딸의 태도 어디에도 평소에 넘쳐나던 경박함, 무심함, 냉담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막돼 먹은 촌놈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앙드레는 갑자기 조카딸이 얀쓰러웠다.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다. 귀스타브가 국물을 맛보았니? 네, 그럼요. 오이 국물을 넣은 뒤부터요. 삼촌이 말한 것처럼 채소맛이 고기맛하고 균형을 이루는지 보려고요. 자주? 이본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스타브 위로 몸을 숙였다. 바닥에 앉아 귀스타브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도와주세요, 삼촌. 이러다 죽는 거예요? 앙드레는 귀스타브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고 고통으로 뒤틀린 귀스타브의 몸을 끌고 현관으로 끌고 갔다. 어디 가는 거예요? 차에 태워 아래초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얼른 위세척을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위세척이요? 이본누는 삼촌을 도와 신음하는 앙드레를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래, 내가 독을 먹였다. 이본누는 운전석에 앉아 헤드라이트를 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방에 갇혀 있었잖아요. 부엌 소금에 비소를 섞어 놓았지. 귀스타브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말이야. 만일을 대비한 거다. 이본누는 시동을 켰고 잠시 동안 예열을 했다. 그런 다음 기어를 넣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뻗은 남편을 보았다. 이본누는 울음을 삼켰다. 불쌍한 귀스타브 성공하려고 특별 요리 하나를 원했을 뿐인데 앙드레는 왼쪽 눈 아래 상처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이제 하나 있잖니, 이본누 뽀따주 드 뽈라유 귀스타브 차가 흙먼지를 뿌리며 생하니 달려간 뒤 앙드레는 헛웃음을 웃었다. 신선한 가금 수프 취약으로 간을 한 수프 말이야 하하하하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제임스 홀딩의 살인 요리법 저는 뭐야, 오이랑 당근을 섞어 먹어서 죽는다는 건가? 언제 죽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살인 요리법이야? 너무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끝까지 읽었는데요. 아, 앙드레가 마지막으로 조카 딸 내외한테 점심 오찬을 엄청나게 잘 차려주잖아요. 그때 창고에서 자그마한 상자를 갖고 왔다는 얘기가 쓰여있어요. 아마 그때 비소를 가져와서 설마설마하며 소금 쪽에 이렇게 섞어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전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